김양아 씨 저는요 내일 모레 토요일은 서울구 효창공원을 가볼 생각입니다 아니 토요일에 효창공원은 왜요 그러니까 3월 26일이 안중근 의사 순국 10주년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안중근 의사 서거일이 내일 모레네요 그래요 네 효창공원에 안의사의 가묘도 조성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예를 찾게 되면 안장할 묘역을 단장해 두고 있는 곳이 바로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묘역도 있고 그 옆으로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의사를 안장한 3의사 묘역도 있죠 네네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 어록 한 구절이 다시 떠오르는데요 안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쏘고 총 한 발을 남겼다고 했죠 예예 그거는 안의사가 자결용으로 남긴 거였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1번 측 검사도 그렇게 물었다죠 그 사후 자결용으로 한 발을 남긴 거 아닌가 음 자 과연 안의사는 왜 한 발을 남겼을까요 안의사의 대답은요 네네 이토가 이미 쓰러졌다 더 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예 안의사의 또 다른 면모가 드러난 어록이네요 네네 네 3월 26일 안의사 순국 106주년을 서울 효창공원에서 다시 만나볼까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안의사를 이 시간 첫 곡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네네 네 안중근전을 안숙선의 소리 정철호의 북장단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안숙선의 소리와 정철호의 북장단으로 안중근전 띄워드렸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문자 오물정의 03015 신청 것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상사디아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보성단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라니랑 여보게 초라니 나 군부대 가는 길이네 군대 간 아들 엊그제 휴가 나왔다면서 또 은비원에 가나? 응 아무리 생각해도 못 믿어서 이거 입혀주려고 가네 뭘 입혀줘? 군대 갔으면 군복이면 됐지 무슨 옷을 또 가져가 군대 간 아들놈 이 정도는 해줘야 내가 발 뻗고 잘 것 같아서 그러지 아 글쎄 봄이잖아 봄봄 그런데 무슨 옷을 들고 가냐니까는? 어허 참내 우리 아들 입고 있던 방탄복에 구멍이 났대요 총알이 뻥뻥 뚫었다자놈 어? 뭣이라? 방탄복에 구멍이 났다니 아이고 무슨 소리야? 아이고 철갑탄 방탄복 실험해봤더니 구멍이 뻥뻥 뚫렸다자놈 자자자자자자 이것 봐 아니 이거 누가 이런 걸 만들었는지 어라어라어라어라 장군 출신하고 업자하고 전직 육사 교수까지 짜고서 납품한 방탄복이 아이고 정말 구멍이 뻥뻥 뚫렸자놈 아 근데 내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총알이 날아와도 걱정 없어 앞으로 돌격! 하면서 달려갈 거다뇨 그래서 어쩌려고? 아 그게 뭔데 아들을 준다고 그래? 응 이게 그 머리카락보다 가늘고 철강보다 센 나노실이라는 거네 아유 그런 실이 있었나? 머리카락보다 가늘고 철광보다 센 나노실? 그걸 어쩌려고? 우리 마누라가 밤새 바느질해서 만든 그 나노방탄 조끼인데 우선 급한 대로 이걸 속옷으로 입히고 그리고 전우들 것도 만들셈이네 어후 그 실험은 해봐구? 이게 철거탄 기관총탄을 다 막아내는지 무슨 재주로 실험을 해? 아유 왜 못해 험하게 실험해봤지 마누라가 성공 성공 외쳤어 응? 2600억에 계약 맺은 그 방탄복도 구멍이 뻥뻥 뚫렸다는데 아유 그 나노방탄복에다가 철거탄 쏴봤냐구 성공은 무슨 으흐 왜 못해 땅바닥에 놓고 곡괭이로 서른세 번 내리쳐도 멀쩡했어 곡괭이 실험을 통과했다고? 아 정말이야? 아 그렇다면 밀어붙여야지 뭐 뭘 밀어붙여? 구멍 뚫린 방탄복 대신 광대 나노 방탄복을 입혀줘야지 아 뭐해 가자고 가 네 적벽과 가운데서 세탈형 대목을 김경호의 소리와 조용환의 북장단으로 함께 했습니다 네 군대에 이 방탄복 비리가 또 다시 터졌어요 글쎄 말입니다 실험을 해보니까요 총알에 그냥 뻥뻥 뚫렸다죠? 네네네 장성 출신이랑 또 사설 방탄업체랑 국방부 관계자랑 손발을 맞춰서 만들어낸 게 구멍 뚫린 방탄복이라니 아이고 기가 막힙니다 거기다가요 전직 육사 교수는 실험 결과를 조작해 주고요 아니 애시당초에 철갑탄 방탄복을 만들기로 해놓고는 이렇게 구멍난 방탄복을 주고 글쎄요 그 사람들 밥이 뭐으로 넘어갔을까요? 참 글쎄 말입니다 아 저 말이요 북한은 땡크 철갑도 뚫런 총을 겨누고 있다는데 어차피 단장 자겠냐고요? 한국전통 문화중심 얼씨구 좋다 지와자 좋네 국악방송 이루구나 서울경기의 VM 99.1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은 99.3이고요 전주, 익산 95.3, 동주, 포항 107.9 진도, 목파, 해남 94.7이고요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귀포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리씨구나 좋구나 국악방송 좋을씨구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사랑방 네, 오늘은 다산 정약용과 윤외심 고사입니다 네, 다산 선생의 친구 중에 윤외심이라는 말이 보이는데 가까운 친구처럼 지낸 사람이었나 봐요 네, 보통 외심 윤영희라고 했는데요 네, 네 다산 선생보다 한 살 연상이지만은 평생 친한 친구로 지낸 사이였죠 네 다산 선생은 강진 귀양사리가 풀린 이후 윤영희와 만나 그 시를 지어 노래한 작품들을 남겼고요 네, 다산의 우세화 시집에 보니까 외심 윤영희와 다산 선생이 주고받은 시들이 꽤 있는데요 윤영희하고 서울 송파에서 만나 지낸 얘기도 보입니다 네, 네 다산은 57세에 겨우 귀양제에서 풀려나게 되고요 친구였던 외심 윤영희와 만나 회포를 풀게 되거든요 네, 이 다산의 친구 외심 윤영희도 관직 생활이 순탄치 못했다고 하죠 네, 네 감옥살이도 하고요 이 정조대왕이 또 꺼내주기도 하고요 네, 그래요 한 친구는 좋은 시절 귀양사리로 보내고 또 한 친구는 관직 생활하면서 모진 고생을 하고 서로 위로할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러게요 자, 그럼 다산이 58세 때 송파에서 그 윤영희와 만난 그의 봄날 감회가 어떠했는지 잠시 한번 볼까요? 이 봄날이랑 작별해 친구까지 작별이라니 늙어가는 얼굴 예전과 다를 수밖에 새롭지도 않은 노래에 가는 세월 머무르는 건 술이던가 남은 일생 몇 번이나 더 가는 봄 아파해야 하는가 네, 봄이랑 작별하는 것도 가슴 아픈데 친한 친구랑 작별해야 하니까 그 속이 어떤 속이었겠습니까? 네, 봄날은 간다 친구도 간다 그런데 술은 그 자리에 남아있더라 하는 그런 감정이 느껴지네요 네, 네 오는 봄을 신춘이라고들 하는데 노래는 새로울 것도 없더라 네, 젊은 시절 신춘과 나이 든 신춘은 그렇게 감회가 다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까칠한 속내가 군데군데 느껴질 수밖에요 그렇습니다 신춘에 새 옷을 떨쳐 입고 새 시일을 지어 새로 비준 술과 함께 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세월 묵은 사람의 얼굴은 새 얼굴이 아닐 수밖에 네, 네, 그런 다산의 심경을 본 그 외심 윤형이가 그냥 일어설 수 없었죠 그래서 시로 응답하는 그 노래가 한 수 두 수 이어졌던 겁니다 자, 과연 윤형이가 어찌 응답했을까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고? 그 아침에 못 들어도 그 저녁엔 죽어야 사는 법 옛것을 안 보내고 어찌 새것을 맞이할 손가 말라버린 해바라기 해를 따라 고개 안이 돌리고 늙은 나무는 봄이 무슨 상관 서 있다네 다만 자신밖에 모른 어리석은 사람이 한 조각도 안 뺏기려 왈칵 성질 내고 살지 않던가 네, 네, 우리 시대의 58세는 이 새범의 어떤 감회인지 돌아보고 싶은 다산과 외심의 송파문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새로 오는 봄날 앞에서 그 오래된 우정이 말라버린 해바라기일지라도 자신밖에 모르면서 늙는 사람이라는 소리는 듣지 말자 하는 그런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고전사랑방 다산과 외심 응답에 대한 고전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한골상사대화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김수연의 소리와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단과 사철가 띄워드립니다 네, 단과 사철가를 김수연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연주곡 한 곡 이을게요 소해금 협주곡 봄맞이를 윤해경 그리고 국립국악관연학단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체험열차 승객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해커와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개인정보가 걱정되시는 승객 여러분은 해커 체험칸으로 자, 번호표 뽑고 들어와 주실까요? 네? 아니, 이 열차에 해커가 탔다고요? 아, 승객님 그냥 해커가 아니고요 화이트 해커! 해커 잡는 천사 해커니까 휴대폰 들고 달달달 떨지 마시고요 자, 번호표 뽑으셨나요? 아, 그럼 해커 만나보세요 아, 네? 여기로 그냥 들어가면 되나요? 아이고, 안 그래도 우리 회사 컴퓨터 이상하다 걱정됐는데 아, 네? 문 열렸는데 말입니다 어? 아니? 여성도 해커를 하나요? 회사가 문제인지 개인 컴퓨터가 문제인지 말씀해 보시지 말입니다 아, 네? 해커님 그냥 컴퓨터 보안관으로 말해 주시지 말입니다 아, 네? 우리 회사 컴퓨터가 요즘 이상하거든요 저기요, 여기 이게 저희 회사 홈페이지고요 보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틀 전에 들어왔지 말입니다 네? 벌써 우리 회사 컴퓨터에 침투했다고요? 이메일은 털려고 말입니다 볼까요? 회사 기밀서류 접근했지 말입니다 어라어라어라? 이 계약서에 은행 계좌에 지출 내역서 투자한 것까지 아, 이거 막 뛰어면 어떡합니까? 그쪽이 벌써 이걸 봤단 말입니다 자, 선택하시죠 아니, 뭘 선택하라는 겁니까? 컴퓨터 보안관님 첫째, 침투한 상대방 컴에서 사장님 회사 자료를 삭제한다 둘째, 증거 자료 알려주고 법적 조치와 손해배상 절차 들어간다 아니, 근데 저쪽에서 더 센 해커를 동원해서 나를 협박한다면요 증거 자료 확보하고 상대방 컴과 스마트폰 일체를 내린다 법적 조치와 손해배상 응하면 풀어준다 다, 다요 다? 아니, 어디라고 우리 회사 자료를 빼? 아주 박살을 해야지 저기, 저, 컴퓨터 보안관님 저, 혹시 이것도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떤 거 말입니까? 아, 제가 요즘 본의 아니게 그 선거 쪽 일을 보는데요 그 탈당한 분들 누구랑 만나는지 알려줄 수 있을지 아, 노래로 답하지 말입니다 별들에게 물어봐 네, 이 시간 1부 끝곡으로 푸살 띄워드렸는데요 남상일과 김덕수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네, 이정일 씨 이 선한 해커, 화이트 해커 얘기 들어보셨죠? 아, 네, 물론 들어봤습니다 나라의 안보와 기업의 정보와 개인정보까지 지켜줄 정말 사랑스러운 사이버 천사들이죠 네, 네 아니, 고교생이 차세대 보안 리더를 꿈꾸면서 이 화이트 해커로 나선 모습도 봤습니다 네, 네, 그래요. 정말 자랑스럽더라고요 네, 네 1분 1초를 다투는 정보화 시대에서 우리를 정보 자산을 지켜줄 그런 컴퓨터 달인들도 정말 많이 배출됐으면 싶습니다 맞아요. 이 보안 전문가들이잖아요 네, 네 이런 걸 그냥 잘 좀 지켜줬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그런 시스템을 파괴하는 블랙 해커 즉 이 검은 악마들은 그 사람들이 침입을 하면 우리 선의적인 해커들이 제가 그때그때 적시적시하게 막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요, 그럼요. 이 화이트 해커들이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을 발견해가지고 관리자들한테 이렇게 그걸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 블랙 해커가 이렇게 공격하는 거를 예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 네. 우리 화이트 해커들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각국은 정말 경쟁적으로 이런 사이버부대 영성에 나서고 있다 네, 우리 선의적인 해커 여러분들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상한골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옵니다 네, 우리 선의적인 해커들이요 국악방송이 만든 디지털 국악기 교과서 우리 악기 토파보기 그 토파보기가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가야금 피리 북에 이어 멋진 우리 악기 해금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영어 버전에 이어 4가지 악기 모두 중국어 버전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악기 세계화의 마중물 우리 악기 토파보기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이 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디지털 우리 악기 교과서 해금을 추가해서 더욱 풍성하게 중국어를 추가해서 더욱 많은 세계인이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류 3.0 시대 이제 우리 악기로 이어갑니다 우리 악기 스마트 교과서 우리 악기 토파보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 정보센터입니다 경기도 내 지정문화재의 역사, 사진, 관리 현황 등을 담은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지정문화재 20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집대성한 경기도 지정문화재 조사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문헌자료, 사진자료 등 문화재 역사, 지정 당시의 조사 내용, 발굴 조사, 보수 및 정비 현황 등 광범위한 내용이 수록됐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보고서가 문화재 지정과 이후의 연혁, 주변 물리적 환경에 대한 조사는 물론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집대성하고 있어 문화재별 안내와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가야금 연주자이자 싱어송라이터인 정민아의 단독 공연이 열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반줄에서 열리는 반줄 살롱 콘서트가 오는 3월 30일 오후 8시 가야금 연주자 정민아의 무대로 꾸며집니다 25현 가야금을 연주하는 정민아는 그동안 작곡과 노래를 모두 소화하며 재즈풍의 보컬을 구사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이어 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공연 문의는 전화 02-735-543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반줄 살롱 콘서트는 이번 공연 외에도 다양한 개성을 지닌 아티스트들의 독특한 무대로 다채롭게 꾸며질 예정입니다 국립제주박물관은 청소년을 위한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8기 청소년 토요 문화나눔데이는 3월 26일부터 10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 열립니다 참가 청소년들은 제주문화유산 홍보대사로의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박기태 단장의 특강을 듣고 지역 문화유산과 관련된 답사, 토의 등 다양한 체험에 참여합니다 이와 함께 참가자들은 박물관에서 교육운영 지원, 전시안내, 유적지 환경보존활동을 비롯한 문화나눔 봉사활동을 한 뒤 총 16시간의 봉사활동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참가신청은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왕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시행합니다 총 45종으로 구성된 생애주기별 왕실문화교육 프로그램은 오는 11월까지 연중 시행되고 조선왕실 속 삶 속에 녹아있는 복식, 음식, 향연 등 다양한 주제가 대상자의 연령에 맞는 특화된 과정이 마련됩니다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박물관에 놀러온 공주님 왕자님, 청소년 대상 최고의 공중요리사, 노년층 대상 건강 100세, 공중무용 등 세대별 관심과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골라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신청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합니다 향사 박귀희 명창을 기리는 기념관이 선생의 고향인 경상북도 칠곡군에 들어섭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의 대표적인 전통공연 예술가인 박귀희 명창을 재조명하고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향사 박귀희 명창 기념관은 오는 2018년 말 개관할 예정입니다 기념관은 석저급 중질이 칠곡호국평화기념관 옆에 건립되며 유품전시관과 국악공연장, 교육장, 연습실 등으로 이뤄집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이 다양한 전통문화를 정기적으로 소개하는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국악으로 전하는 포근한 감동, 토요상설 국악공연이 오는 6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악원 작은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궁중음악과 무용, 민속음악 등 전통음악의 전장르는 물론 대중성과 현대성을 더한 창작음악도 선보입니다 또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연과 함께 전문가의 해설이 곁들여질 예정입니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고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흑살세상 이야기 아주 좋네 소리고 또 할쑥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전라북도 무주군을 찾아보겠습니다 무주에는 태권도 성지라 할 태권도원이 있죠 요즘 그곳에 태권도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네 더구나 해외에서 한국 태권도를 배우고자 유학을 온 사람들이 그 무주를 찾는 발길도 늘어나서요 요즘 무주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부예인들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무주가요 바로 2017년 세계 태권도 대회에 개최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무주군에는 태권도 선수들의 유학 바람이 불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2014년부터 무주군에는 대전과 경기도 안양 등지에서 전학원 학생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무주 태권도원을 찾는 학생뿐 아니라 해외 유학생들이 늘고 있는 건 그만큼 우리 태권도에 매료된 지구촌 사람들이 많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재 무주에서는 태권도를 지망하는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육성책도 내놓고 있거든요 네 네 이 무주군 관내의 6개 학교에 태권도 선수부를 창단에 운영을 하면서 대회 출전과 장비 훈련을 지원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우수한 태권도 선수는 해외문화체험까지 지원하는가 하면요 학생태권도 시범단을 운영해서 육성해서 국내와 해외에 한국 태권도를 알리고 있는 전라북도 무주군입니다 네 무주 학생태권도 시범단은 지난 2007년에 창단해서 현재 31명의 학생들이 국내와 해외에다 우리 한국 태권도를 선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해외 활동을 자주 하는 그 태권도 시범단을 위해서 외국어 교육도 별도로 하고 있고요 네 국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22개 학교에 그 태권도 지도자를 파견해서요 별도의 그 태권도 수업 시간을 편성해서 지도하고 있고요 이런 활동으로 현재 무주의 태권도 보급운동이 널리 알려지면서 해외에서 유학을 온 학생들이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심히 우리 태권도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체험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무주군에서는요 앞으로 한국의 태권도를 배우고자 하는 해외 학생들을 더 많이 유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태권도 성지 태권도원이 자리하고 있는 무주의 태권도 꿈나물들이 더욱 늘어나겠죠 물론이죠 학교에 태권도 선수부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무주 태권도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오늘은요 태권도 유학 지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전라북도 무주군의 태권도 보급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경기도립구학단의 연주로 판놀이 뛰어드립니다 옛이야기 엮어보는 상앙골 풍류극장 오늘은 심화전 얘기 가운데 한라산 심화와 장길 심화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천강이가 본 장길 심화를 만나보실까요? 시 풍류를 좋아했던 만당과 갈천이가 만나 시 귀신이 들었다는 심화 얘기에 빠져 있었으니 한라산에서 만났다는 안탕선인 사연이었겠다 여보게 어떤가 심화 천강이가 부른 노래 갈천이 자네 같으면은 뭐라고 했을까? 어디 말을 해보게나 이 사람 아니 만당 부를 걸 부러야지 얘기만 들어도 그냥 숨이 콱콱 막히는데 뭐 나더러 화답을 하라니 챙긴 아주 엎어지란 소린가? 아 그래 뭐랬든가 봄걸음이 뭐 뭐 어쩐다고? 에헤이 심화 천강이가 불렀던 봄걸음가락을 벌써 잊었나? 봄걸음아 봄걸음아 늦을 것도 없고 서두를 것도 없는데 봄뼈천 동서남북 골고루 골고루 자자자 갈천이 자네는 뭐라고 할 건가? 아 참네 여보게 친구야 제발 그쪽 얘기나 해 그 뭐냐 그 느릴 것도 없이 오는 봄 서두를 것도 없는 봄 어느새 동서남북 골고루 춘강이 펼쳐렸다란 말이지 아 그러니까 그 봄날을 어쩔 셈이냐고 물자노 아 나야 그 뭐 심화 그 천강이 오는 날을 그냥 목 베고 기다릴 따름이지 그래 그 천강이 그 노래 듣고 안탕선이는 뭐라고 했다든가 촉보가 드러났지 아 천강이가 벌떡 일어나서 양파를 벌리고 안탕선인에게 넘어졌고 아니 어째서? 아 그 중국 그 절강성에서 왔다는 그 안탕선인이 그렇게 잘났더란 말인가? 아 청강이가 왜 달려들어? 느릴 것도 서두를 것도 없는 봄걸음을 노래하자 그 안탕선인이 풍이상이요 수입해라 했거든 뭐 뭐라? 풍이상 수입해? 아니 그 소리를 듣고 양팔을 벌렸다니 아 여보기 친구 그게 무슨 소린데? 바람소리는 비단 치마 끄는 소리요 물소리는 옥패물 구르는 소리라 오호 그러니까 그 봄길 나선 비단 치마 끄는 소리가 춘풍이고 물이 녹아 흐르는 소리는 옥구슬 폐옥 소리라 아하 그러니까 그 안탕이 봄걸음에 비단 춘풍으로 답한 소린가? 그때 말이야 천강이가 안탕에게 장길이 아닌가? 아하 한라산에서 시마 장길을 보다니 했더라는 거네 장길이라니? 아니 그렇다면 그 안탕선인한테 들어왔다는 시마가 장길이 녹신이란 말인가? 그렇지 당나라 때 요졸한 시인 이장길 녹신이 들었구나 싶었으니 천강이가 그냥 좀 놀랐겠는가? 아니 허면 결국 둘 다 시마가 든 사람끼리 만났더란 거구만 그러니까 안탕은 이장길 시마요 그렇다면 천강이는 누구 시마가 들었던 건가? 그래서 안탕도 천강이가 무슨 시마가 들었는가 알아보려고 했던 거지 헌데 말이야 천강이 입에서 옥룡검 어디 두고 백옥루 붓자루 주물어 놀았더냐 자 이설이 그냥 이번에는 안탕선인이 쥐구멍을 찾았지 무언가? 아니 아니 장길이 시마가 든 안탕인데 쥐구멍이라니? 아니 근데 옥룡검은 뭐고 백옥루 그 붓자루축은 또 뭔가? 장길이가 말이야 열일곱에 심께나 쓰던 세도갈 찾아가가지고 옥룡검 차고 나가 님을 위해 죽으리라 했거든 아니 그 님이란 누군가? 임금인가? 세도관가? 아니 열일곱 아이가 옥룡검을 차고 나가 님을 위해 죽겠다니 근데 장길이는 스물일곱에 하늘로 갔거든 아옥황상재 백옥루 상냥문 짓겠다고 하늘로 떠버렸어 아 그러니까 우리 천강이가 너 장길이냐? 이놈아 열일곱에 옥룡검 쓰면 님을 위해 죽겠다 해놓고 스물일곱에 옥황상재 집을 짓는데 상냥문 짓으러 가놓고 무엇이 그립고 아시오 심하로 온 것이냐? 아이씨 뭐 그렇지 우리 갈천이 그만하면 심하 청강이 손을 한번 잡을 깜냥은 되겠네 아이 한양으로 온다니 말일세 그게 정말인가? 심하 청강이가 한양으로 오다니 여보게 만당 내가 빚을 내서라도 그 자리에 가야겠네 제이 갈천이 도움보다는 시를 써야지 청강이가 웃으면서 기다린지 오래됐어 이 소리 정도는 나와야 동소구라지 그럼 그 만당이 자네는 벌써 그 청강이 만날 준비를 했단 건가? 아문 청강이한테 들어온 심하가 누구 넋이인지 알았거든 내게도 말을 해줘야지 여보게 대체 그 청강은 누구 심하 같은 것인가? 헤헤 얼씨구 그걸 알아가지고 청강이 속에 든 심하의 한을 부는 노래를 짓겠다 그러면 청강이도 반겨줄 것이다 아 그거지 그걸 아야 눈길이라도 한번 줄 거 아닌가 자자자 여보게 주보 상 좀 봐줘 그 안지병이 술도 꺼내오고 네 송죽 전승 민간풍류 하현 도두리부터 군화까지 문재숙 홍정진의 연주로 함께 음매해 봤습니다 네 오늘 상한골 풍류국장 심하전 얘기 가운데 한라산 심화와 장길 심화 편을 중심으로 엮어 봤는데요 네네 한라산에서 만난 청강이와 안탕 두 사람이 결국 시의 넋이니든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네네 안탕은 당나라 때 이장길 혼백이 들어왔다 자 그렇다면 청강이한테 든 심화는 누구 넋이니냐? 네 그걸 알아야 한양에 온다는 청강이 노래를 지을 거 아니냐 그러니 술상을 봐와라 안준뱅이 술을 꺼내와라 소리겠지요 네네 옛 선비들 시 풍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심화전 얘기 과연 청강에는 누구 심화가 들었는지요 네 그리고 또 한양 선비들하고는 어떤 노래를 주고받는지 여러분 내일 편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에 마련한 민속기행 오늘은 궁궐 생활과 이야기입니다 네 봄과 함께 고궁을 찾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젊은 연인들도 함께 고궁을 찾아서 추억 만들기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복을 입고 나란히 궁안을 걷는 연인들 모습도 자주 보게 되는데요 맞아요 자 그럼 오늘 그 궁궐 얘기 돌아볼까요 네 고려의 문신 이규보가 동고자에게 주는 시를 봤더니 지상의 궁궐보다 하늘 궁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 사람 사는 곳 중에 가장 화려하고 위험이 서린 곳이 궁궐인데요 이규보는 자신을 천상의 궁궐에서 온 사람으로 생각했지 싶은 그런 시였죠 네네 제가 한번 낭송해 봅니다 네 옛적에 살던 곳은 젖댓소리 울리는 천상의 궁전이었지 천국의 풍악 속에 살던 나를 누가 끌어내 땅으로 보냈나 네네 이규보의 시를 보자면요 자신은 천상의 궁궐에 살던 사람인데 도대체 누가 나를 이 땅으로 끌어내렸단 말인가 하면서 묻고 있는데요 궁궐이란 말을 보면요 궁과 궐이 합쳐진 말인데요 궁은 천자나 제왕이 살던 건물을 궁이라 했었죠 네 그리고요 궐이라는 말은 그 궁으로 들고 나는 출입문 좌우에 만들었던 망루를 뜻하는 말인데요 네네 이게 합쳐져서 궁궐이라고 했고 궁전 궁성 궁실이라고도 했었죠 네네 예전엔 지배자 제왕들과 그 가족들이 생활하는 전유공간이었던 궁궐은 당대를 대표하는 최상급 건축물이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궁이거나 그 자리 안 위치며 구조로 봤을 때는 각각 쓰임새가 정해져 있었어요 네네 정사를 보는 것과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이 따로 나눠져 있으면서 연결될 수 있도록 했고요 네 정사를 보는 그 정무 건축물과 일상생활을 하는 생활건축 공간 그리고 휴식과 정서를 위한 정원 건축 이렇게 세 가지 기능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 공간 바깥으로 담벼락을 높이 쌓아서 안전을 확보한 그 성벽이 궁궐을 보호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렇죠 궁궐 건물 배치로 봤을 때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이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정사를 보는 건물은 궁궐 앞쪽에 자리하게 했고 생활공간은요 뒤쪽에 배치하고요 네네 그걸 궁궐에 있어서 전조 후침 형식이라고 하는데요 앞에 공간은 정사를 보고 뒷자리에 생활공간을 두게 하는 모양인데요 그걸로 본다면 궁궐은 언제나 민생과 국익이 우선이라는 걸 내건 셈이죠 네 그리고 돌로 쌓거나 토담으로 쌓았거나 높은 담벼락으로 겹겹이 빙 둘러싸인 구중궐을 안으로 휴식공간인 후원이 따로 있어가지고 연못도 있고 또 작은 동상도 끼고 있었잖아요 네네 궁 안에 살던 사람들은요 함부로 바깥에 나가 살 수 없으니까 그 안에 작은 산과 연못을 두어서 바깥세상의 물과 산과 그리고 바람소리를 보고 듣게 했던 건데요 그렇죠 그 궁 안에서 펼쳐졌던 사연들 사건들이 지금도 사극 드라마로 엮어져서 우리들의 손에 땀을 주게 하거나 감동과 재미를 주고 있죠 네네 그렇죠 삼국시대와 고려 때 조선시대 궁궐 그 모습과 생활상 중에 흥미로운 몇 가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볼까 합니다 네네 자 목요일에 말하는 민속기행 오늘은요 궁궐 모양과 생활상을 잠시 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박용호의 여러분의 연주로 해령 띄워드립니다 아 이장 독촌이구먼요 시방 우덜 독리로 차들이 막 들어오는데요 놀라지들 말고요 그 산쪽으로다가 붕붕 작은 비행기 같은 거 떠 있는데요 그 뭐시냐 소나무 재선충병 때문에 조사하는 것이니께요 놀라지들 말고요 하던 일 계속 하기 바라고시요 아니 폭촌이 삼촌 놀라지 말라고 라 아니 소나무 재선충병이 생겼다는데 그게 놀랄 일 아니면은 뭐 시간 놀랄 일이라고고요 아야야 억순아 말이라도 이라고 해야지 아니 그라믄 우덜 독리로 소나무 재선충병 때문에 난리났슈 하면서 소나무 곁에 가지도 말라고 하란 말이요 아니 나무를 심자고 했는디 소나무 재선충병이 퍼졌다며는 우리 동네 소나무들 그냥 삭뚝삭뚝 잘려나가가지고 동네 꼴이 뭐가 되겄냔 말이요 아 저 산에 그냥 붕붕 떠있는 자고 보더라고 아야야야 벌겋게 말라죽은 소나무가 몇 그루나 되는지 알아야 뭐 잘라내고 태우고 그럴 것 아니요 아야야 억순아 저기 저거 저것이고 요새 말하는 거 뭣이라디야 드론? 아니 붕붕 나는 드론도 모르요? 아이고 어미 시상해 우리 동네 소나무들 저라고 잘려나가면은 소나무 재선충마을이라고 그냥 누가 찾아오고냔 말이요 아따 참말로 아이 그란게 조사여서 감염된 소나무들만 쏙쏙 골라 끄잡아내고 그 옆에 소나무들 예방주사도 놔주고 그라면 괜찮을 거라고 셌단 말이요 우리가 그냥 나무박사도 아닌디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아 그런거는 이장이라도 미리미리 알고 있었어야지 아이고 참말로 야 아야 억순아 그 뭣이냐 그 소나무에 그 기생충 그룹이 들어가면 말이요 엿새째부터는 그냥 잎이 축 처진디야 그라고 스무날이 되면 잎이 시들고 한 달이면 그냥 벌겋게 고사한다지 뭐여 어메 어메 아 이러면은 우리 창벌이 봄날은 뭐여 아니 벌써 봄날은 가물었자녀 나무 잘라내고 실어가는 트럭소리만 요란할 거 아니냐고 아야야 억순아 참말로 그냥 근다고 산사람 봄날도 날려버릴겨 아 산사람 살라는 봄날 아니냐고 네 오봉산 타령을 오봉녀 외 여러분의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억순이 동네 소나무 재선충 병 때문에 걱정이 많네요 네 소나무 에이즈라고 하는 이 소나무 재선충 병이 강원도 횡성에서 동쪽으로 번지고 있어가지고 방제 작업 중이랍니다 네네 참으로 걱정입니다 이거 한 번 걸리면 벌겋게 말라서 고사하는 그 소나무 재선충 병 때문에 그 잘려나간 나무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죠 지금 그러게나 말이에요 아이고 그나저나 올해는 그 소나무 재선충 병이 다 그냥 우리가 싹 박멸을 하고 산마다 그냥 소나무들이 붉게 우를 창창 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 끝곡 전해드릴게요 금강산 타령을 임정난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끝곡으로 금강산 타령을 임정난의 소리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앞에서 우리 소나무 에이즈라고 하는 그 소나무 재선충 병 얘기 우리가 나눴는데요 네 이게 전염병이잖아요 그렇죠 소나무 전염병 그러니까 왜 우리 사람도 전염병에 걸리면 왜 격리시켜가지고 치료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소나무를 이렇게 다 이렇게 베어내는 거죠 그렇죠 이 병에 걸리면 나무 전체가 고사가 되죠 100벌이니까 잘라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성한 나무까지 다 걸리니까 나무를 베어낼 수밖에 없어요 100% 치료하기 없으니까 미리미리 예방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상한골상사대회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부학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용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